5과 오늘은 5월 5일이에요. 듣기 라흐만 씨와 고천 씨가 전화해요. 잘 듣고 답해 보세요. 고천 씨, 1인 씨 전화번호가 010-875-9064예요? 아니요, 9064가 아니에요. 9063이에요. 아, 그래요? 그런데 1인 씨 집이 어디예요? 회사 근처 기숙사예요.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1인 씨 집에 가요. 라흐만 씨도 같이 가요. 고천 씨, 1인 씨 전화번호가 010-875-9064예요? 아니요, 9064가 아니에요. 9063이에요. 아, 그래요? 그런데 1인 씨 집이 어디예요? 회사 근처 기숙사예요.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1인 씨 집에 가요. 라흐만 씨도 같이 가요. 회사 근처 기숙사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